한국인 사용자 수가 월간 4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명 쇼핑몰에서 다수의 엉터리 태극기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입니다. 건곤감리, 사교의 위치가 이게 맞나요?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인 것 같죠?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태극기 모습입니다. 서 교수는 3.1절 연휴 내내 태극기와 관련한 오류 제보를 받았다며 대부분의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태무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는데요. 한 나라의 국기를 판매하는데 엉터리 디자인을 방치하고 제재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서 교수는 비판했습니다. 또 다른 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최소한의 비즈니스 예의를 지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는데요. 대문은 최근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한국인 월간 사용자 수도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서 교수는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 소비자도 엉터리 태극기를 무심코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엉터리 태극기를 보게 되면 쇼핑몰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네티즌들은 한국인 주머니를 털면서 기만을 하나여 애초에 적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팔기는 하나 딴 말이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